신랑이 착한 사람이야 신랑은 착한 사람이야 착하기만 해요 그 얘기하려고 근데 너무 착한 사람은 안 사람을 악역을 맞게 해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사람이 너무 선하고 착하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악역을 다 도맡아서 해야 되고 나쁜 역할을 해야 되고 센 역할도 맡아야 되고 바람도 내가 맞아야 되고 풍파도 맞아야 되고 그런 형국이야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 같은 성미는 없어 본인 신랑 같은 성미가 사람이 너무 좋잖아 그래도 흥 저래도 흥 허허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로 따지면 세상 성비야 그런데 그런 성비 옆에 옛날 사람들 생각해봐 마누라들이 얼마나 힘들었어 안 밖으로 이르라고 안 밖으로 괴로워하고 했 수밖에 없고 본인만 발이 아주 불날 정도로 돌아다니고 큰일이고 작은일이고 내가 다 알아서 해야지 너희 신랑 아무것도 못해 그냥 시계추야 그냥 딱 나갔다가 이 시간대에 딱 들어왔다가 딱 자고 이 시간대에 나갔다가 이렇게 딱 들어왔다가 자고 딱 그것밖에 못해 여행을 갈라 해도 계획 한 번 세운 적이 없고 어디를 나갈래도 뭐 한 번 자기 입장이 없어 다 알아서 해 다 알아서 해 이런 식이기 때문에 우리 기주가 천불이 나는데 중요한 건 너희 신랑 우리 기주가 못 버려 안쓰러워서 맞아요 짜증나 짜증나 죽었지 왜냐하면 너희 신랑이 어느 시댁에 가고 뭐 기댈 수댁이 있니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형제라고 기댈 형제가 있니 너희 신랑은 딱 우리 기주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속이 터지고 열불이 나고 아 쟤는 왜 저렇게 살까 하면서 내가 저 사람 만약에 저 사람하고 이혼을 하면 가장 이제 고민이 안 돼 다 떠나서 이혼을 하면 지금 내 상황은 나아질까 저 사람은 지가 알아서 먹고 살까 그리고 애는 나랑 있는 게 더 맞을까 저 사람이랑 있는 게 더 맞을까를 더 생각을 나아는 거지 그리고 저분이 지금 금전적으로 생활비를 못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럼 못 가져오지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저럴 것인가 계속 죽을 때까지 저럴 것인가 그 와중에 제가 투자금을 뛰다 보니까 그렇지 난 너무 바쁘게 사는데 그렇지 저랑 너무 여유롭게 걱정이 너무 없이 평화롭게 살아요 걱정 없지 평화롭지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엄마야가 다 하잖아 둘이 바뀌었어 우리 기주가 남자고 그럼 제가 이걸 끊으면 저 좀 낮게 살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얘기를 좀 우리 기주님아 우리 기주의 지금 이 바삐 사는 이유가 누굴 위해서 그렇게 살아? 내 가정 지키려고 사는 거 아니야? 본인 위해서 살아?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럼 그중에는 그중의 이유가 내 가정 지키려고 열심히 사는 거야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를 만들어준 둘이야 어떻게 버리겠어 이 사람들을 내어놓고 본인이 혼자 딱 독립해서 나간다고 하는 무슨 부귀 영화가 있고 뭐 그렇게 잘 나가겠어 웬수학수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 수 있는 또 원동력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본인 신랑이 받을 복이 있어 없지 않아 마누라한테 받을 복이 있어서 저러고 편안하게 사는 거야 저는 주는 사진인 거잖아요 줘야 되는 거지 저는 왜 이렇게 힘들고 말했잖아 힘들면 끝이 어디인지 가늠이 안 되고 그럼 말했잖아 아까 우리 기주는 사주를 펴보지 않아도 딱 남자네 라고 얘기를 했던 게 그리고 기주님은 미안하지만 본인은 일을 안 할 수가 없네 평생 일을 하고 살아야 되겠네 여기 만신도 똑같아 나도 내가 가장이야 본인도 가장이고 그래서 옛날에야 가장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딱 구분이 되어 있었지만 요즘은 시대가 변한지라 누가 가장인지 꼭 굳이 남녀 불문하고 달라가는 사람이 가장인 거야 근데 우리 기주가 더 잘 보라 한 걸음이 원래는 남자 발이 더 넓어야 되고 커야 되는데 우리 기주 한 걸음이 더 큰 걸 어떡해 그리고 욕심이 우리 기주가 더 많아 솔직히 말해서 대주는 그냥저냥 살아야 굳이 이런 거 안 해도 돼 안 써도 돼 안 먹어도 돼 그런 사람은 정말 없으면 안 먹고 안 쓰고 그냥 사는 거야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원하지 않아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 없으면 없는 대로 내 새끼도 안 가르치면 되지 보내지 마 똑같아요 보내지 마 안 가르치면 되지 아니 내 딸이 가고 싶대 너 가고 싶니 안 가고 싶대잖아 이러고 있어 근데 아니 자기야 아니 선생님한테 왜 저희 남편이 보이냐고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야 할머니가 아 나 지금 왜 근데 우리 기주는 어때 아니 지금 남들 다 가는 거 어떻게 내 새끼 안 보내고 남들 다 하는 거 어떻게 내 이렇게 안 하고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내 욕심 맞지 솔직히 말해서 본인이 책임감이 없더라면 던져버리면 되지 수십 번 던졌지 안 그래 그랬는데 이놈이 왼수인지 아니면 악연인지 기인인지 이거는 내가 얘하고 무슨 인연인지 안쓰러워서 결혼하고 안타까워서 못 버리고 지금까지 끌어오다 또 새끼 생기니까 못하는 거야 지금 이것도 인연이라면 인연이니까 그냥 굴복하고 사시고 그리고 너희 신랑은 욕심이 없어 욕심이 1도 없어 나는 라면만 먹고 살래도 당신하고 내 딸만 있으면 살고 응 나는 반찬 없이 밥만 먹으려도 당신하고 애만 있으면 난 살아 응 당신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마 왜 그러고 살아 이래 사람 속도 모르고 그치? 네 근데 한 가지 얘기해줄게 기준님 기준님 일 안하면 병나 아파 집에 있으면 본인 예민해지고 본인 까다로운 성미야 예민한 사람이고 그리고 은근히 완벽주의자라서 본인 혼자 혼자 나를 막 나를 막 힘들게 스스로를 괴롭히거든 집에 있으면 집에 있는 대로 막 쏟고 쳐가지고 이게 어디로 뻗칠지 몰라 그나마 본인이 밖에 나가 일하고 정신 없으니까 그나마 안 사람들한테 덜 뻗치는 건데 얘 안에 앉아 있으면 이제 너희 신랑 잡고 애 잡아야 돼 왜냐면 본인이 확 오르면 앞뒤가 안 보여 순간 확 오르면 그렇지 않아? 확병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차라리 눈에 안 보이고 덜 보고 그러면은 이만큼 얘기할까 이만큼만 얘기하고 끝내니까 그나마 낫다 이 집에는 우리 기주가 제일 무서운 존재예요 제일 소중한 존재예요 제일 위급한 존재야 그래서 아빠도 엄마 눈치 엄마 딸도 엄마 눈치 무조건 우리 엄마 기분 먼저 살피고 엄마가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가 제일 중요하고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 솔직히 말해서 내 기분 맞추고 어찌 됐든 능력은 없어도 나 그래도 건사하고 살 거는 우리 기주 신랑밖에 없어 그러니까 다른 마음 먹지 말고 신랑하고 가되 인제 와가지고 이 나이에 솔직히 말해서 다른 사람 쳐다본들 내가 여태 받을 복이 이만했는데 다른 사람 만났는데 내가 받을 복이 있겠어? 왜 가랑비 피하려다 쏟아비 만난단 말 알지? 그리 될 수 있으니 직성 내리시고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자 그러면은 엄마야 그래도 엄마가 여기에서는 큰 소리를 치고 살잖아 그러니까 그냥 큰 소리 치면서 그냥 이게 내 팔자가 아니라 그냥 내가 가장이거니 생각하고 그냥 흡수하고 가야 돼 그래도 신랑이 요리조리 눈치도 살필 줄 알고 우리 기주 기분 맞추려고도 애를 쓰고 우리 기주 솔직히 말해서 여자로서 매력 없어 무뚝뚝하잖아 말하는 거 보면은 칼같아 그리고 탁 내리깔아서 얘기하는 게 있단 말이야 딸이고 할머니는 자꾸 왜 아버지 편에 드냐면 우리 기주가 지금 우리 기주 편만 너무 들어버려요 우리 기주 지금 당장 지금 싸야 돼 직성 내리자고 얘기하시는 것 같으니 다른 마음 먹지 마셔 그리고 이 사람들 다 팽개치고 간다고 한들 본인이 더 나은 사람이면은 할머니가 아이고 그럼 진작 오지 그랬어 라는 얘기지 그리고 아기를 한창 키울 때 아니야 이제 10살이면 기주님아 근데 아기를 한창 키울 때는 사실 돈이 항상 부족해 어느 정도 되면 저 아이가 다 크고 나면은 조금은 그래도 본인 딸이 똑똑해 눈치도 빤하고 엿이 도채비고만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쟤는 뭐라도 해먹고 살아 그리고 아기가 욕심이 있어 없지 않아서 정말 어려우면은 어디 가가지고 판매직을 해서라도 얘는 먹고 살아 어? 막 입이 열리지 말을 잘하잖아 어? 나 너무 괴롭고 힘들지 어? 어찌 보면 직장생활 하면은 다 번아웃도 오는데 본인 지금 사실 우울증 올 때거든 어? 지금 그게 조금 무서운 거야 어쨌든 혈압 조심하고 우리 기주도 스트레스를 하도 받으니까 머리가 뱅뱅 돌아 지금 갑자기 어지럼증이 확 들어오거든 당도 한 번씩 오고 그러니까 지금 이 목에서 어깨에서 목에서 머리 위로 잡고 어? 지금 막 지금 혈압이 올라 보건만 조절 잘하고 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요 하지 말고 이왕 지금 앞만 보고 달려온 거 조금만 더 앞만 보고 가보고 애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저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는 사실은 메꿀 수밖에 없는 일이야 쌓아놓고 금전 쓰기 어려운 때야 애가 어릴 때는 그러니까 그거를 내려놓고 그래 내가 너 다 키우고 보자 하고 그렇게 해서 애한테 공 들여 그리고 뭐 신랑 위해서 본인이 열심히 사나 새끼 위해서 사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응 그리고 이 사람도 미안한 거 알고 차라리 저렇게 하면서 개구신 짓 하면은 더 문제인데 큰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더 버리는 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러지 않아 얼마나 가정적이고 얼마나 정직하고 시계 추라이니까 그러니 그래도 저렇게 수더분한 사람 만나서 내 팔자면 그럴 수도 있지만 본인이 또 팔자가 세서 그래 이 사람 피한다고 더 좋은 사람 못 만나고 이 근을 피한다고 본인이 더 나아지는 거 없어 자꾸 이렇게 마음이 우리 기준은 마음 먹기 다름이라 내가 기복이 왔다 갔다만 안 하면은 본인 뭐든 해 근데 지금 나도 내 마음을 못 잡겠어 그러니까 지금 너무 괴로운 거야 어찌 보면 똑같은 상황일 수도 있어 상황이 달라진 건 아니야 그 밥에 그 나물인 것처럼 계속 갔다 온 건 똑같은데 지금 내 심정이 내 심사가 너무 지금 괴로운 거야 내가 이렇게 힘든 게 다 너희들 때문이고 내가 괴로운 게 너희들 때문이고 내가 병나면 다 너 때문이고 지금 다 누구 탓을 하고 싶었고 지금 내 직성이 올라서 그런 건데 이 직성은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직성들을 자꾸 자꾸 이게 혼자선 다스리기 어려울 때라는 게 있거든 어 그러니 이제 부처님 오신다 해도 됐겠다 어느 신당이라도 잡아놓고 조금조금 없으면 없는 대로야 없으면 없는 대로라도 본인도 좀 빌고 가야 좀 사정이 나아지고 내 기분이 기복이 나아져야 그래야 본인이 하루를 살더라도 편안한데 지금 너무 괴롭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이러다가 딱 죽겠어 차라리 내가 아파버리면 어떨까 내가 없어지면 끝나나 별생각을 다 하거든 이제 그런 마음이 잘 잡혀야 돼 그게 제니 이제 이쪽으로 우리 집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못 뻗치면 안 좋아 선생님 말씀은 결국 제 상황은 나아지진 않을 거기 때문에 마음을 다잡으라는 얘기이시고 그렇죠 상황은 계속 간다는 거고요 그럼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좋아지는 일이면 좋겠지 근데 그렇게 좋아지게 만들기 위해서는 본인은 믿음이 필요하고 저분은 지금 어쨌든 경기가 안 좋아서 수입이 없어요 계속 없어요 계속 없진 않지 근데 지금 시절이 너무나 험난하고 해운이 불길하고 지금 운마다 해운이 넘어올 때마다 불길한 시절이라 그런 건데 저 사람도 노력을 안 한단 말은 안 나와 자기도 지금 운대로 안 풀어지니 얼마나 답답하겠고 어찌 보면 기세가 등등해야 되는 가장인데 자꾸 자꾸 위축돼 저 사람도 너무 미워해서 칼꼬치는 말 하지마 괜히 병나면 더 힘들어 나는 이 직성이 있어 본인 직성이 있어가지고 자꾸 칼을 쏘면 안 돼 입으로 살을 쏘면 상대가 안 좋으니까 자꾸 내가 받을 법이 있으려면 상대를 높여야 되는데 우리 기술도 자꾸 깎아내리잖아 사람들을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이거 언제까지 그럴 거냐 자꾸 지금 막 깎아내리잖아 그러니까 운이 발복할 새가 어딨어 그치? 알고 내 팔자야 나는 언제까지 이래 나는 언제까지 이런 말을 달고 살면 계속 그러고 살 수밖에 없어 팔자도 바꿔먹을 수 있고 운도 바꿔달 수 있는데 일단 내 마음가짐부터 바꿔줘야지 그래야지 상대도 살리고 높이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러셔야 돼요 신랑은 몇 년생? 70 개띠 개띠야? 아이고 올해 또 특히나 불운을 맞이했네요 네 계속 사업도 계속 억울해지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지금 한 7년이 맥힌 거야 따지고 보면은 길게 얘기하면 10년도 맥혔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남조언니를 잘 시키고 있네요 그러니까 답답하겠네 그치? 자기가 벌어들고 자기가 갖고 와야 되는 것들이 남들한테 다 지금 빠져나가는 지금 상황이고 외려 나는 지금 남는 게 빚밖에 없는 것처럼 자꾸 쌓여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올해 사실은 이 사람이 또 해필이면 또 불운을 맞이했다 그래서 운수가 사실은 되게 길하지 않을 때야 올해만요 아니면 올해가 또 충살이 들어서 내가 왜 자꾸 입으로 살꽂이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자칫하면 이 사람 아파 여기에다 아프기까지 해버리면 더 골치 아프니까 자꾸 그러지 말고 좋은 말로 자꾸 돌려 세워서 본인 운수를 다시 한 번은 좀 달래야 돼 근데 우리 기조한테 지금 말 그대로 구술하라 정성에 들이냐 한다고 본인은 그거 귀뚱에도 안 들리는데 그래도 앞으로 살아가야 되고 이 사람을 위한 일을 좀 해야 된다면 이 사람 운을 자꾸 빌어줘야 돼 나만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지 말고 이 사람 덕을 좀 보게 해달라고 신랑을 높여야 돼 이름이라도 팔아서라도 정성 وهungkin 001 Like 어떠. 좋 Active ham 두 Geor wins ers